줄이 바뀌었나 보자 이리와 줄이 바뀌어서 못오나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막있네 막있네 아우 얇은줄인데 줄을 안 바꿔주노 줄이 꼬얀다 아이고 시래기 덥다 더워 그래서 이 집에 못 들어오는구나 시래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가 집인데 시래기 때문에 이게 왜 판대기로 앞에 놓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사료해도 사료하고 물하고 갖다 놓고 근데 여기가 저한테 더 시원하겠지 더 시원하겠지 좋아 줄이 터지진 않았나 셀프면 바쁜거같아 터지진 않는데 줄이 터지진 않 근데 중간에 연결불같아져 여기 있으면 저기 풀어줘야돼